네, 안녕하세요. 마다톡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. 우리 이번 유형은요, 초월함수의 극한, 역시 앞 유형과 동일하게 어떤 공식을 조금 계속 적용하는 그런 연습이 될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보다 우리는 형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다 배웠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복습 한번 해보면요. 일단 0분의 0꼴이신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에 mx제곱 빼기 1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앞 유형에서 지수함수, 로그함수 다 증명을 해줬었어요. 그쵸?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은 잠깐 강의 참고하고 오시고 이것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다. 있죠? 지수의 mx, 그 다음에 분모의 nx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개수의 b로 바로 등장을 하게 되겠다. 너무 좋은 공식입니다.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형태 기억하라고 했었어요. ln의 1 플러스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mx가 있고요. 그 다음에 nx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의 b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선유형에서 열심히 했었죠. 이제 얘도 이번에 x가 0으로 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의 형태가 등장하는 0분의 0꼴입니다. 그러면 얘가 mx고 nx이면 얘네들도 n분의 n 바로 b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또 0으로 갈 때 이번엔 탄젠트죠. 그쵸? 0분의 0꼬린 형태에서 여기에 이제 mx, nx 있으면 얘도 바로 n분의 n 바로 등장시키면 돼요. 실제로는 사실 뭐 이전 자료 문제에서는 이렇게 형태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꼬면은 여러분의 형태를 맞춰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예제 한번 볼까요? 이런 형태죠.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2x분의 탄젠트 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. 0분의 0꼬린 거는 바로 보이죠. 그쵸? 그럼 우리가 항상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는 짝꿍을 잘 맞춰줘야 돼. 짝꿍을 잘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. 보세요.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가 있습니다. 맞죠? 네,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짝꿍이죠? x예요? 2x예요? x죠.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얘가 1로 가요. 이런 거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. 맞죠? 네, 그래서 여기다가 x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2의 x제곱은요? 얘는 그냥 여기도 옆에다 쓰지 뭐. 왜냐하면 x가 0으로 갈 때 얘는 1로 가고요. 아이고, 얘는 1로 가고요. 그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2의 0제곱분의 1 얘도 지금 1로 갑니다. 각각 1, 1 이렇게 수렴을 해요. 따라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얘는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되겠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짝꿍을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방금 나왔었던 그 공식들 머릿속에 꼭꼭 그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네, 실수 없이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